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욕일입니다. 욕일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2권입니다. 원래는 2015년에 나온 책인데요. 저는 2020년에 개정판으로 나온 책으로 읽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리뷰를 했던 책이 있죠.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라는 책이었는데 이 책에 이어서 철학 개론서를 한 권 더 읽어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최사장은 베스트셀러 작가죠. 제가 만든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엔 간략하게만 다룰게요. 본명은 최성호입니다. 1981년생이고요. 성균관대를 나왔고 국문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읽었다고 하죠. 인풋이 워낙에 많았습니다. 이걸 자신 나름의 방식으로 잘 소화를 해서 아주 예쁘게 정리를 잘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정리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내용을 매우 단순화해서 입문자들에게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단순화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철학, 예술, 종교, 역사, 과학 이런 전 분야에 걸쳐서 어려운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는 그러니까 각 분야의 문턱을 낮춰서 입문자들이 각 전공 분야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비판보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대너비아 시리즈 오늘 소개해드리는 2권 이 책은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렇게 다섯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절대주의, 상대주의, 회의주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철학의 경우에 고정되고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이걸 찾아보자. 이게 절대주의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웃기는 소리 하지마. 이게 상대주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진리라는 건 접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회의주의인 거죠.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걸 예술의 영역에서 적용을 해보면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미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걸 과학의 영역에서는 고전물리학, 현대물리학, 또 과학철학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딴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 책의 저자 최 사장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요. 물리학 부분을 설명할 때였습니다. 문과생이잖아요. 국문학하고 철학을 했으니까 문과생인데 문과생이 어떻게 이렇게 물리를 잘 설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양자역학, 이건 뭐 단어만 들어도 어려운데 이거 다른 책 보면 진짜 이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는 어,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요. 짧게 추려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아, 이걸 보고 정말 이 사람은 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각설하고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철학, 철학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책은 철학자와 그 철학자의 사상들, 이걸 연대순으로 설명을 하죠. 대부분 철학 입문서가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책,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이 책이 좀 특이했던 거죠.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앞에다가 내세웁니다. 그게 특이했던 거고요. 대부분의 개론서는 연대순으로 철학자와 그 철학자의 사상을 다루죠. 이 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 개론 파트가 이 책은 무척 쉽게 쓰여져 있다라는 게 또 다른 특징인 거죠. 그 덕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나, 지금, 여기라는 건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게 살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철학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사르틀의 실존주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실존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려면 존재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구분해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본질, 에센스, 본질로서의 존재라는 거고요. 또 다른 건 실존입니다. 이그지스턴스, 실존하는 거를 뜻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자는 설명을 시도하는데요.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의자, 돼지, 그리고 인간입니다. 자, 먼저 의자의 본질은 앉는 거죠? 앉는 거. 만약에 다리가 부러져서 이 앉는 거라는 의자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의자를 버리죠? 네, 그렇습니다. 앉는 것이라는 본질을 상실하면 의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개념 설명을 할게요. 본질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데, 영어로 에센스. 여기서 본질은 근본적인 성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 성질,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돼지. 돼지의 본질은 먹는 거죠? 먹는 거. 물론 애완용으로 돼지를 키우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돼지는 먹는 거. 이게 본질입니다. 만약에 돼지가 병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구제역에 걸리면, 우리는 돼지를 살처분하게 되죠. 먹지를 못하니까 죽이는 거죠. 살처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인간의 본질은 뭐냐?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걸 놓고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죠? 생각하는 존재다. 신의 피조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구 역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왔던 질문이 바로 인간의 본질은 뭐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본질을 상실하면, 인간임을 파괴할 만한, 그런 본질은 찾을 수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의자는 다리가 부러지면 버렸어요. 의자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다리가 안쪽 부러져도 그래도 사람입니다. 여전히 인간으로서 기능하는 거죠. 또 돼지는 병에 걸리면, 구제역에 걸리면 살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병에 걸려도, 그대로 인간입니다. 병에 걸렸다고 죽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인간은 의자나 돼지처럼 단일한 본질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에 대한 이름이 실존이다. 인간은 실존의 방식으로 존재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걸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국가, 가족, 종교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국민으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그리고 우리를 피조물로 규정하려 한다는 거죠. 우린 또 이게 우리의 본질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우리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본질을 가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라는 게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나에게 뒤집어씌워진 본질을 하나씩 벗어내고, 어떠한 규정과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면, 나에게는 단지 세 가지만 남게 된다. 그것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유로우며 실존하는 존재다. 저자는 이 같은 실존주의 사상이 1968년에 유럽의 68혁명의 근간이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포스트 모던이즘의 도래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라는 게 기존의 권위와 체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근대적이고 탈이념적인 포스트 모던이즘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개념은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중요한 건 현재를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는 거다. 여기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는 바로 나인 거죠. 다시 말해서 까르페디에마자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라는 뜻이죠.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현재를 즐겁게 살자 라는 뜻인 거죠. 딱 이렇게 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의무라고 부르는 일들 이건 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맥락에선 까르페디엠을 현재를 충실하게 살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나,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저의 이해는 지극히 심리적인 것이었는데요. 지나간 일과 오지 않은 일을 신경 쓰지 말자 난 마음을 편하게 살리면 그렇게 하자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해석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개념은 무척이나 철학적입니다. 국가와 각양각색의 제도가 나에게 부과하는 족쇠들 이걸 다 떼내고 나면 남는 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 이것뿐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실천이라는 거죠. 실천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데 저자가 이 책에서 풀이하는 이런 맥락으로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니까 이게 참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린 게 전부 다 사르트르가 했던 말들을 저자가 쉽게 풀이한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실천주의 참 재미있네. 사르트르의 책을 다음에 좀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 자체가 개론서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참 잘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